오늘날의 기술에 정통한 세상에서 많은 운전자에게는 도로 위에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량용 어댑터 송신기는 차량에 원활한 연결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다용도 액세서리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핸즈프리 통화를 하거나 장치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이 송신기를 사용하면 연결되고 편리한 운전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능 쇼케이스 차량용 어댑터 송신기는 차량 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기타 장치에 연결됩니다. FM 송신기 장치에서 자동차의 FM 라디오로 오디오를 방송하여 장치와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USB 충전 포트 이동 중에도 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장치의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 일부 모델에는 음성 제어 기능이 있어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전화를 걸거나 노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다양한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장치와 호환됨으로 자동차에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점 요약 차량용 어댑터 송신기는 향상된 차량 내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 음악과 팟캐스트를 장치에서 자동차 스피커로 직접 스트리밍함으로 보조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차량용 어댑터 송신기는 차량의 원활한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강력한 액세서리입니다. 블루투스 연결, FM 전송, USB 충전 포트, 음성 제어 및 광범위한 호환성을 통해 차량 내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호환성 및 FM 신호 품질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원활한 연결,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 핸즈프리 통화, 장치 충전 및 음성 제어의 장점은 잠재적인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 호환성 및 음성지 eer alert 호환성 및 음악